이 분께서는 지금 소개시키는 이 분은 진짜 산상을 들고 계세요 그리고 항상 여러분들한테 산상과 가정의 행운을 갖다 드리는 분입니다 기대되시죠? 이 분은 심바타의 주인공 민승아리입니다 금방 손으로 맞이해 보겠습니다 이 분은 심바타의 주인공 민승아리입니다 마치! 이 분은 심바타의 주인공 민승아리입니다 이 분은 심바타의 주인공 민승아리입니다 아픈게 산속을 바래고 여기에 있을까? 여기에 있을까? 한 물이 남아낸다면 복부는 깨고 한 물 복부는 남아낸다면 마다 가야할 주인공 민승아리입니다 심바타의 주인공 민승아리입니다 심바타의 주인공 실리오니의 동호요 우리나라 저절리 날아올라조가 하얘기 나장나게 하라리 우리 맘에 우리 맘에 우리 맘에 땅이 나머지 폭력했던 아피데 올해는 여기 있을까 여기 있을까 우리 맘에 된다면 우리 맘에 된다면 다시 있을까 야 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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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vention 우리 맘에 욕먹은 내 또 신이 나 신이 나 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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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앞머도 방금 불렀던 노래가 뭐라고요? 예 저희 감독님의 에코를 좀 저는 많이 안줘도 됩니다. 자 신받다 소리는 재수있는 소리입니다. 신받다 소리는 성공을 부르는 소리인데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안 되는 일 혹시 몸이 아프십니까? 말이 씨가 된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 다같이 잘 되시라고 크게 한 번 외쳐보겠습니다. 신받다! 말이 분명히 씨가 된다고 했습니다. 신받다! 네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 아픈 몸 다 신받다 하시기를 믿습니까? 네 방금 외쳤기 때문에 말이 씨가 되어 여러분들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꼭 신받다 하시길 바라면서 제 노래 신받다가 MBN 조선TV KBS MBC에서 요즘 어린 애들이 불러가지고 몸이 엮일 수도 부족할 정도로 열심히 다니다가 오늘 여기 2시까지 오기로 되었는데요. 전주에서 막 발목을 잡아가고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반갑고 제 신받다 노래가 이 마산 하늘 아래 울려퍼지고 여러분들 앞에 노래를 할 수 있게 돼서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좋은 일 많이 드시고요. 다음 동안 여러분들이 하는 노래 한 번 불러드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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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